네, 또 다른 세관의 관심은 롯데 경영권의 미래입니다. 신명예회장 별세 이유에도 신동빈 회장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. 김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이 신동빈 회장 체제가 우세하다는 전망,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 지난 2015년 이른바 왕자의 난 이후 신동빈 회장이 원톱 체제를 굳혔는데요. 지난해 2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6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재선임이 되면서 신 회장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 상황입니다. 또한 공동대표이사인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내 친 신동빈 세력의 지지가 두터워서 입지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혹시 현재 체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?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여전히 경영권을 요구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.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동생인 신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 롯데를 나눠서 경영하자는 제안을 계속해 왔는데요.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모두 이기기는 했지만 분쟁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신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의 경영권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 신 회장의 원톱 체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또 있을까요? 일단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호텔 롯데 상장이 있는데요.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통합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. 지난 2017년 지지사인 롯데지주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주요 주주인 호텔 롯데의 지분 99%를 일본 롯데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반쪽 지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신 회장은 호텔 롯데 상장으로 시중 자금을 끌어와서 일본 롯데 지분률을 50%까지 낮추고 또 그 이후 호텔 롯데 계열사 지분을 떼어내서 롯데지주로 가져와 지지사 중심 지배구조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